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유성료의 치중진담입니다 오늘은 치과 공포증의 대명사 바로 신경치료 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신경치료라고 일컫는 근관치료는 치과의사 시술하는 가장 많이 하는 치료인과 동시에 치과의사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굉장히 정밀한 시술이기도 합니다 충치로 인해서 잇몸질환으로 인해서 또는 기타 다른 외상으로 인해서 치아의 치수신경이 염증을 일으키면 사람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3대 통증 중 하나라고 불리는 엄청난 통증을 동반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치아를 뽑지 않고 살려내는 치료가 바로 신경치료 근관치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이런 신경치료 과정 중에 통증 컨트롤까지만 보험 적용이 되고 그 이후에 크라운 보철 과정은 보험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구분해 놓았기 때문에 신경치료 후에 크라운 과정은 신경치료와는 관계없는 선택사항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신경치료 후에 크라운은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사항인 만큼 크라운 치료 역시 신경치료의 연장선상에 있는 같은 치료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그럼 신경치료로 살릴 수 있는 가장 극심한 한계인 치근단 염증을 신경치료하는 예를 들면서 신경치료 과정 및 신경치료 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충치로 인해 치아 뿌리 끝에 염증이 크게 잡혀있는 치아를 이제 신경치료로서 살려내려고 합니다 보다시피 뿌리 끝에 염증이 크게 잡혀있죠 그리고 이 안에 치수신경이 이렇게 건전한데 치수신경이 괴사가 되면서 가스를 일으켜서 그것이 빠져나갈 통로가 없으니까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치아에 치주인대는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먼저 충치를 제거해 나가면서 치수광을 개방해 나갑니다 그 다음 작은 파일로 치수신경근관 내부를 세척 및 소독해 나갑니다 그 다음 점차 굵은 파일로 바꿔나가면서 신경근관 내부 벽 구석구석까지 세척 및 소독해 나갑니다 이 무렵부터는 신경치료로서 통증이 거의 해결되게 되며 세균과 염증으로 가득 차있던 신경근관 내부도 점차 깨끗이 소독되어갑니다 보통 이때까지는 일주일 간격으로 약 3번에서 4번 정도의 내원 즉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네 이렇게 몇 차례의 근관세척 근관확대 그리고 근관성형의 과정을 거쳐서 통증과 뿌리 끝에 염증이 컨트롤이 되면 이제는 그 비어있는 신경근관을 고무재질로 된 거터퍼처라고 하는 그 재료로 밀폐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마스터콘에 실러를 묻히고 치약 뿌리 끝까지 삽입시킨 후 이렇게 여러 개의 악사세리콘을 채워서 신경근관을 꽉꽉 채워 세균이 더 이상 침입하지 못하도록 밀봉 폐쇄를 시킵니다 네 그런데 충치로 인해서 건전치질이 얼마 남아 있지 않거나 아니면 추후에 파절의 가능성이 있다고 치과 의사가 판단을 내리는 치아라면 네 이렇게 포스트 즉 기둥을 신경근관 내에 삽입을 하게 돼서 치아를 보강을 시켜주게 됩니다 네 그 다음 포스트 위에 비어있는 공간을 코어로 채워 넣게 됩니다 네 그리고는 이 치아를 크라운으로 씌우기 위해서 치아를 다듬게 됩니다 이렇게 인공신경 거터퍼처로 신경근관을 밀봉하고 또 포스트 및 코어를 축성하고 또 크라운을 프랩하는 과정은 보통 한꺼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약 일주일 정도 기공작업을 통해서 제작된 크라운을 치아에 이렇게 장착을 함으로써 애써 살려놓은 치아가 파절돼서 발치하게 되는 일을 방지하게 됩니다 이제 신경치료가 완료가 되었죠 크라운을 씌워놓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제 이 뿌리 끝에 염증도 점차 소실되어 갈 것입니다 네 보통 크라운 장착 후 6개월에서 1년 정도 되면 이 뿌리 끝에 있던 염증이 완벽하게 소실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흔히 공포스럽게 생각하고 치과에서 가장 흔하게 치료하는 신경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신경치료는 치아를 죽이는 치료가 아니라 치아를 살리는 치료 즉 치아 신경을 제거해서 치아의 치주인대가 훼손되는 것을 막아서 치아를 살리는 치료입니다 치아가 죽고 살리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치아의 신경이 아니라 치아의 치주인대인 것입니다 이상 치과의사 유성민의 치중진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